니콘 쿨픽스 피칭 7700의 메뉴는 촬영모드에 따라 거기에 맞춤 메뉴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외부 버튼들이 제공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메뉴에 진입하더라도 화질 설정이라든가 하트 밸런스 같은 주요한 기능들은 왼쪽에 퀵버튼을 통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앱모드 완전 후동모드에서의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앱모드gor·기반을 세 protein 앱모드дел형과 같이 익혀물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앱모드의 사용을 늘리기 때문에 네일에 넣으면 서로 같더라고요. 앱모드에 전환이 됩니다. 앱으로서 전환을 좀 더 준비했습니다. 앱모드에 전환하는 대구alk 플리스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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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동영상 메뉴중 CSM 메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